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 전문 기업의 분석을 맡긴 결과 최대 140억 배럴에 이르는 석유와 가스가 동해에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40억 배럴은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석유와 가스가 실제 존재하는지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며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